점심 식사 후 늘 걷는 산책길에 이제 벚꽃이 지고 이제는 겹벚꽃이 핀 모습을 봅니다. 며칠 전만 해도 봄바람에 의하여 하얀 벚꽃비가 내리더니 그리고 이 바닥에는 하얀 벚꽃이 쌓여있더니 어느덧 연분홍에 겹벚꽃이 피어서 산책하는 이의 발걸음을 돕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네요. 이런 자연을 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할 뿐입니다. 할렐루야!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. 어찌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이렇게 크신 능력의 손으로 관리하시는지. 하나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